1. 2.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방금? 2. 2. 3. 거의 날아... 아..아..제발.. 잠시만.. 1킬과 맞군대.. 2번 파밍? 아..엎드려도 못살았지.. 방금 거의 날아차기 아니었어? 다시야 날아차기? 백살로 짓누르기였다고? 거의 살인미수인데 내가 하면? 형 대체 살은 언제 뺄거야? 빨리.. 빨리 빼자. 너는 살이 없니? 계속 거거라 할래? 진짜 살 다 빼버린다. 3대장은 56을 어떻게 읽어? 아 혹시 이거 이미 다 훑고 지나간 아이템인가? 56개. 너 왜 웃는 거야? 너무 잘못했어? 아니 왜? 56 아니야 56개. 57. 51. 52. 53. 54. 55. 56. 57. 58. 59. 이거 아니야? 그럼 46개는 어떻게 읽어? 은혜에서는 46개라고 하는데 난 46개. 이 다음에 왜 둘이 나와? 키키키키키. 아니.. 뭐가 잘못된거야? 아이씨 뭐야.. 내가 살아온 이..어.. 이걸.. 아니 뭐라고 해야돼 이거? 나 괴롭히지마. 정답은 56개라고 뜯어라 이응시오. 아 진짜? 오늘 처음 알았다. 부산촌. 나도. 나도 처음 알았어. 나 지금 뭐가 틀린건지 잘 모르겠지만.. 5랑 6이 섞였잔수. 55. 56. 뭔 소리야? 저건 또 뭔 소리야? 나 지금 이해가 안돼. 1, 2, 3, 4, 5, 1, 2, 3, 4, 5, 6. 5, 6, 1, 5, 2, 5, 3, 5, 4, 5, 6. 맞잖아. 그런데 왜 일 다음에 둘이 나왔었어? 키키키키. 뭔 소리야? 16이라고 하지. 16이라고 안하잖아. 아 맞네. 16이라고 하지. 16이라고 안하지. 아아! 이해 좋겠다. 뿌듯해. 그럼 56개라고 해야되는거야? 19살이라 그래요. 19.. 19살이요. 아.. 맞으랍니까. 60개 치킨 맛있다던데. 갑자기 그 생각나네. 56개 이흥이흥. 그럼 오늘은 치킨 먹을까? 아니야. 먹일 생각부터 해. 아니야. 저게 사투리였다니. 진짜 진짜 몰랐다. 나도 진짜 몰랐어. 아하! 와이랍니깐 또! 아니 아까 확 살 빼버린다니까. 그 말 듣고 나서 지금 약간 경각심 느는거야? 아.. 16만 하다니 무슨 소리야. 나.. 돈으로 막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. 개장 시키자. 시키기만 해도 10만원이야. 10만원이겠지. 무슨 10만원이.. 와 나 10만원 넣고 열라면 생각났어. 와 실화야? 아니 아니. 일로 와라 제발. 차 없어. 어렸을 때 남들 다 걸리는 거 한 번 걸려봤으면 했는데 두 병 신종프로 등등. 아씨.. 핏핏 장미대입니다. 2만원?? 4만원이 반응. 정성프로.. 4만원.. 6만원.. 4만원.. 적명.. 1만원.. 5만원.. 5만원.. 4만원.. 4만원.. 5만원.. 4만원.. 음 어우 잘 쏘네 림보 역시 컴마왕 탑싱크인가 지금 제가 막 돈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테스트하시는 겁니까?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뭐가 니도 없나? 나도 헤헤 어어? 혹시 버거나 피자 시켰는데 콜라 못 먹는 미션 걸면 그것도 핸디캡 아아아아 진짜 너무하신거 아닙니까? 햄버거나 피자를 시켰는데 콜라를 못 먹는다니요 어 손넘었다 이건 인정? 응 그니까 컴마왕 탑싱크를 알아? 맞습니다 그럼 햄버거 먹기 전에 양치 시키는 건 버프 미션이야 아니 디버프 미션이야 그거는 거의 뭐 저주죠 디버프가 그럼 콜라말고 사이다를 시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말해버린다고? 뭔가 이판도 치킨 느낌 나지 않아 여러분? 아니 이거 나 지금 차 타면은 뭐가 날 때릴 것 같아 뭔가가 저기네네 때리고 싶게 나 치킨 먹어서 치킨 냄새나는데 아 그저 배고픈 얘기 하지마 그저 배고픈 얘기를 해 내가 한번 참는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게 산복인 것 같은데 이거지? 난 오늘 제육볶음에 고구마 마탕 아 띄었어 아씨 어 좋은 것 같은데? 아 이거 각이 나한테 너무 나와가지고 대놓고 대놓고 내다볼 수가 없네 엠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헤드유엉 희엉 형 나 요번달 13만원 충전했는데 천원 남았어 미안 공박 왜 미안해? 나이스 맞았구나 이게 핵인가? 호호우우우! 빠빠우 야 이 판도 오지게 잘 했네 어 말 잘하노 아! 이판 날아차기야? 어? 날라차기였어? 이봐? 아니 얘 조금만 숙였어도 아 여러분! 이 다시야 에드셔드 아닙니까? 어 이 친구 피도 안 채고 생기더라 자신 있었나봐 보이네 수류탄 날아오는 거 와 수류탄 정황해 수류탄 정황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진짜 위험했네 이거 출발 타이밍 엄청 좋았네 이거 배릴로 맞추는 건데 배릴로 잘 봐 와 개무서워 진짜 멋지고 보문만 쓰는 카브 SR이야 진짜 아 이 친구 만피였죠? 머리 다 갈립니다 저한테 난 오토바이 친군가? 이 친구는 많이 맞고 왔네 음.. 밟가락차 좋았고 근데 얘 어디서 맞은거지? 아 진짜 맞았구나 야 얘 발가락 안 맞아서 죽었겠다 나한테 아 얘가 배릴로 계속 날 쏘길래 핵인가 생각했어요 저 쫄았어 약간 핵일까봐 이 거리를 원래 배릴로 갈게 아 얘 한 유해피구나 한개네 근데 얘 어떻게 잡았지 여기서? 쟤를? 배릴로? 엎드려서 쐈는데? 오 엎드렸어 소용없죠 이거 엎드렸으면 충분히 저거 가능하긴 하거든요 우와 얘 킬 겁나 많이 했는데? 잠시만 스쿠스 왜 버렸지? 어어 아 핵이다 아 아 나 핵자코송한거네 아 핵이네 어쩐이나 배를 쏠때 좀 무섭더라 옆에 애가 왜 나한테 다리 한대 맞고 죽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? 길리가 나한테 다리 한대 맞고 죽었잖아 오 베리리 저걸 때렸으면 말이 안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? 와.. 저걸 또 잡는다고? 와.. 내 이농 중요한건 저한테 머릿속 퍼졌죠 역시 컴마왕 탑싱크 저한테 머릿속 퍼져서 나한테 머릿속 퍼지 전문가가 안 됐는데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다 머릿속에 퍼지게 될거예요 집중이에요 나한테 머릿속에 있는 거 나한테 머릿속에 고정했죠 나한테 머릿속에 나한테 앉아야 돼